내가 영원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누가 나라의 오른쪽에 계시고 내가 눈들지 아니 아니오다 아멘에 진심으로 탈출 탈출하네 그대 증량이 많았다 내 인생 사는 동안 감상이 어렵다 내 짐을 받으시고 잘 구원했으니 능히 말로 탈출해 그대 그대 증량이 많았다 한량없는 주세주의 은혜 하나보다 덜고 빛도다 산보다 더 높고 환급한 주의 은혜가 주세주의 덜고 푸신 은혜 미래를 감당하셨다 눈부신 이름 높여 크게 찬송하여 아멘 우리의 끝이 은혜 우리를 구하여 마음을 경쾌하사 끊이롭게 하셨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니 능히 말로 탈출해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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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량이 많았다 이를 때받고 그러니까 그대 증량이 많았다 내 인생이 많았다 그대 증량이 많았다 그대 증량이 많았다 한 이 상황에 우리의 끝이 은혜가 우리의 끝이 은혜가 친구들 그대 증량이 dru 우리의 끝이 은혜가 특이한 한 그 은혜가 아르바이트